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글쎄요 밤하늘? 밤에 보이는 별들이 상상력을 자극하니까 좋죠 그런데 은하는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별이 제일 밤하늘의 은하수 지금은 보기가 굉장히 힘든데 사실은 은하수 한번 보면 굉장히 감동적이죠 양자역학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적으로 그걸 보고 느끼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양자역학이 이루어진 기간이 굉장히 오래되잖아요 그래서 축적된 지식으로 우리가 아는 건데 과학자들은 그렇게 하죠 그게 툴이니까 도구, 도구로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을 다루는데 양자가 보여주는 특별한 메커니즘 그 다음에 개가 이루어지는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죠 왜냐하면 실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아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과학자들도 그냥 실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니까 그냥 믿고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잘못된다고 그러면 거기서 아 뭐가 잘못됐구나 하는 걸 아는 거니까 일반인들은 그걸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양자역학을 전체적으로 이해한다기보다는 개념적으로 뭐가 다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뭐가 정말로 중요한 요소인가 그거 한두 가지만 알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니에요 수치만이 아니라 현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일단은 배웠잖아요 자연에서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예측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또 설계도 하고 그러니까 수치만이 아니라 그 저기 어떤 공식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건 실물이에요 단지 그걸 바라보는 방식이 옛날에 우리 19세기 사고방식이 아니고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그거를 바라보는 건데 일반인들이 그거를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거죠 우주 초기 아무도 모르죠 단지 상상할 따름이니까 왜냐하면 우주가 팽창하고 있으니까 거꾸로 들어가면 굉장히 조그만한 시기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모르죠 그 대신에 우주 초기로 가면 양자역이 굉장히 중요해져요 왜냐하면 그게 작은 세계고 미시의 세계거든요 그래서 아톰보다 더 작은 세계 그래서 소집자의 세계인데 양자역이 왜 생기느냐 그건 진공하고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진공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빛이 진공을 통해서 가잖아요 진공이 없다고 그러면 빛은 아마 못 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초기에는 빛이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진공이라는 것이 빛과 밀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빛이 뭔가 갈 수 있다고 그러면 진공이라는 게 간단한 게 아니다 소립자 세계에서 보면 진공 속에서 많은 것들이 사라졌다 없어졌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실제 시간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허수 시간이에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상상 속이에요 잠시 사라졌다 없어지는 그 관계 그러니까 진공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기가 좀 어렵죠 그런데 그래서 사실은 양자역학을 다루는 게 실수의 세계를 다루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수라는 것은 우리가 잴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것을 얘기하지만 양자를 다루려면 거기에 실수 이외에 좀 더 넓은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실수보다도 더 확장을 한 복조수 공간에서 보기 때문에 시간도 실수 시간 우리가 1초, 2초 재는 시간 이외에도 뭔가 색다른 시간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소립자 세계가 가르쳐주는 거고 양자들이 거기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허수의 세계에서 보면 굉장히 긴 시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허수의 세계에서 갑자기 걔네들이 입자와 반입자들이 생겼다 사라지는 그런 현상인데 우리가 겉으로 보면 안 보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생긴 현상이 자연에 나중에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진공이 뭔가 간단한 세계가 아니고 뭔가 복잡한 뭐가 얽혀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나이가 드니까 기억력이 자꾸 가물가물해지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강연 같은 건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얘기를 하다 보면 가끔 실수할 때가 나오더라고요 기억력이 깜빡해가지고 다른 얘기를 하기도 하고 실수도 하기도 하고 사실 이번 강연도 조금 그렇지 않을까 조심조심 하긴 하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나무를 가지고 가공하는 거를 조금 해보니까 이거는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데 말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보여주면 되는 거고 거기에다가 내가 예술을 처음부터 한 사람이 아니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그런 걸 따라가는 거는 사실은 별로 좋은 일이 아닌 것 같고 내가 좋아하는 거 과학기 그러면 거기에 그 아이디어를 해서 나무로 구현해보면 어떨까 해서 사실은 해본 거거든요 그리고 해보다가 이게 잘 안 되면 다시 고치고 몇 달 걸려요? 하나가 안 되는데 그래서 하여튼 저로서도 즐겁고 그다음에 말을 안 해도 되니까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표현을 그냥 실물로 보여주니까 목동은 어느 정도 되셨나요? 제가 작년 2월에 정년을 하고 그때부터 했으니까 이제 1년 좀 넘었죠 그러니까 하여튼 뭔가 움직이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는 거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건 대부분 뉴턴 법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확률이 좀 들어가고 그 책은 저기 혹시 브라이언 그린이 쓴 책이 있어요 그 패브릭 오브 코스모스 브라이언 그린이 쓴 책이에요 그런데 그 책이 참 어떻게 보면 읽기 쉽고도 또 사람들이 우주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제가 책을 교양으로 읽는 물리학이라는 책을 쓴 건데 거기에 전반적인 쭉 물리학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그 뒷부분이 그 우주에 가는 것들이거든요 챕터 몇 개만 읽어봐도 사실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가 알 수 있을 거예요 코스모스는 상상력이고 철학이고 수학과 과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상상력으로 시작한 뭐든지 별을 보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인문학 쪽에서 철학으로 많이 바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주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은 그게 며칠 년 지나오면서 20세기 들어와서는 이게 완전히 과학적으로 우리가 그걸 탐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냥 이야기거리가 됐었는데 지금은 그거를 실제로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단계가 됐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하는데 굉장한 수학적 노력과 과학적 사고방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상상력으로부터 시작해서 과학으로 끝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수님들이 강의를 하다 보면 처음에 신임교수가 강의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년에 가까이 든 교수가 강연하는 것과 방식이 달라요 신임교수는 뭔가 많은 걸 가르쳐 주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딱 중요한 거 몇 가지를 얘기를 해요 이번에 이제 사실은 제가 얘기를 전달하고 싶은 건 뭐냐면 가장 기본적이고도 아주 핵심이 되는 거 거기에 한두 가지 딱 알면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아 이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거를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많은 거 다 잊어버리시고 한두 가지만 딱 알으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마지막으로 만나요! 손님과 함께하십시오! Ну 그런 respir 카드で ! 우리도 많이 있어야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